한양 성벽 외곽에 최천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집이나 들락거리며 일을 거들어주고 몇 푼 받아 생활하는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술이었습니다. 하루는 최천득이 힘겨운 노동 끝에 몇 푼을 손에 쥐곤 술값으로 혼란 까먹은 뒤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연신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광통교 밑을 지나다 너무 취한 나머지 모래사장에 뻗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자고 있는데 벼란 간 누군가 다가와 그의 몸을 더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손길을 느낀 천득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느닷없이 천득의 얼굴에 몽둥이를 지켜들며 말했습니다. 그 명줄 지키고 싶거든 조용히 계시오. 뒤져봐야 가져갈 게 전혀 없던 천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 같은 하루살의 인생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요.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 돼지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니까. 사내가 몸을 뒤진 뒤 정말로 아무것도 없자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순락꾼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아이고 나리! 쇳는 천득입니다요! 아니 자네 한밤중에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겐가? 도둑을 뒤로 밀치다시피 한 천득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소인이 너무 취한 나머지 이 청년이 부축해 집에 데려다주는 길입니다요. 그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자 순락꾼이 말했습니다. 음 알았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게나. 바싹 긴장하고 있던 도둑은 그제서야 감격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이다. 당신이 만약 나를 도둑이라 말했다면 나는 이 몽둥이로 당신을 처죽이고 도망갔을 것이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강변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최천득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직접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이었습니다. 천득은 고맙다며 도둑을 방으로 들이고는 찬거리가 없자 쪄 놓은 감자 몇 개를 사내에게 권했습니다. 사내는 처음에는 한사코 사양했으나 마지못해 그 감자를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호롱불로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던 천득이 이내 말했습니다. 가만 보자. 내 자네 얼굴을 보아하니 천성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 어찌하다 일이 되었나. 실은 그게 제 밑으로 가엾은 어린 동생이 셋이나 됐는데 먹고 살려다 보니 일이 되었습니다. 아예.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그게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천득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평생 자식이라곤 하나 없는데 앞으로 자네가 내 아들이 되면 쓰겠구만. 아니 도둑놈을 아들로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어디 도둑이라고 아들을 삼지 못할까. 내 하루 벌어 사는 인생이라 모아둔 돈은 없으나 가엾은 동생들 굶기기야 하겠는가. 한평생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어르신이 처음입니다요. 이렇게 천득과 사내는 부자지간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길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그는 일주일 만에 천득의 집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별거 없으셨는지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는 보리 한 대를 가만히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천득은 처음에는 극구사양했으나 간곡한 양아들의 말에 못 이겨 이를 받았습니다. 천득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던 술을 끊고 날품을 팔아가며 번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 돈으로 가엾은 아이들 목숨까지 구한다면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겠는가. 천득은 자신이 죽은 뒤 양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천득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엊그제 방문드렸는데 집에 계시지 않아 이렇게 편지 남깁니다. 제가 아버지랑 처음 만난 다리 밑을 기억하시는지요? 그곳에 돈 수무냥을 묻어두었습니다. 절대 훔친 돈이 아니니 안심하시고 쓰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천득은 그 편지를 받자마자 끝없는 행복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결혼을 하였고 손자까지 낳아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득은 만년에 어린 손자의 재롱까지 보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득은 그만 노안으로 몸이 쇄약해져만 갔습니다. 내 살 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자 이것을 받아 두거라. 아니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내 그동안 모아둔 돈이니라. 그러면서 돈 200량을 머리맡에서 슬그머니 꺼내 아들에게 건네며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내 더 일찍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넌 허투루 인생을 살지 말고 부디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거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많은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고 상처를 상처로 갚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살다 보면 삶의 실탈에는 더욱 꼬여버리기 일수입니다.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으로 인해 그 사람이 악함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어쩌면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제공되는 terr fab vị shell 의원의 대부분의 fluff?". 감사합니다.